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녹화 때문에 메디테이션 또 메디테이션인데 메디테이션 또 메디테이션 오! 6개 맞았어요 6개라는 건 TION이 맞는 것 같아요 TION 일단 TION ATION 5개 I 이거 같아 이거 같아 레피테이션 명성 이게 6개고 5개면 ATION은 맞단 소리인데 ATION은 맞아요 ATION은 맞는데 M이 맞는 건지 M E D I T M E D I T 5개 2도 아니에요 2도 아냐 2가 맞았으면 이것도 6개가 들어가 있어야지 2가 맞았으면 이것도 6개가 들어가 있어야죠 아이씨 머리아퍼 머리 머리 아 몰라 그냥 대충 찍어? 제네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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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람 셰잇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진정한 온발이 뭔지 보여드릴까요? 나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중요한 터미널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터미널 같은데 아이요 털의 컨트롤 시스템이잖아 아이씨 하기전에 저거도 좀 제대로 보고 그거 할걸? 아 필요없어 필요없어 아 뭐 저 털에 뿌시면되지 뭐 그거가지고 왜이렇게 그 낑낑대고 있었냐 이거 아닌데? 어디야? 저기네요 아이고 나 지금 함정밟은거 같은데? 이 금마귀어빠님이 어서오세요 소리를 끈다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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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어디갔어 얘 날라갔는데? 어디로 날라갔지? 어우 여깄다 안좋았네 그 날라갔어 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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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거 여기 萍衡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만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온다고 나름 했는데 알고보니까 중독 안고치고 왔어 중독 안고치고 여기 데드몬이 들어왔어 그래서 저거 그냥 계속 있는거에요 그냥 그냥 있게 돼가지고 약물 중독되면 지금처럼 이 스탯이 감소해요 아 저거 어떻게 가지? 밑을 밑으로 통해서 가야되나? 어... 어이구 아파! 아 거기에요? 아 여기가 아닌데? 아 여기가 아닌데? 도착 어 예야야야야야!!! 오예야야야야!!! 하으으... 오우우우! 아니 자꾸 떨어져! 아 어디서 떨어지는거야 아 여기 여기구나 아잇 아잇 차아 나는 싫어해도 좀 정도껏 싫어하지 이렇게 자아 힘들다 오우 중공 특수부대의 은신 무기? 아 무기 아 아까 거기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이거 이거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수동 우회하는 길을 찾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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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아 자 내낭님 어서오세요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내낭님 뭐하면서 놀았어요? 뭐 먹었어? 뭐 먹는거지 뭐 저 나이 때 뭐 있어? 먹는거겠지? 마크했어요? 아하하 아하하 우아하하 그그그그그 그렇군요 길이 여기가 아니냐? 길이 없나? 모자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모자님 아 나 중독을 좀 나 픽서 없나? 아 픽서 픽서가 없어 너 픽서 파냐? 픽서 없어 픽서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요? 모바일이라 보기가 약간 힘들긴 하죠 모바일은 채팅하기가 나는 더 짜증 나던데 보는거 보다 난 어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릇 그그그그그그그그 이럴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까 얘네들 한 말 들어보면 세개의 그 모든 장치를 한꺼번에 빵 해야지 뻥 터지면서 저 문이 열리게끔 이렇게 저 장치가 되어있나 봐 흠흠 아 거기에 있어요? 아 근데 거기까지 가기 또 귀찮다 마사지 와아아아아아 Marvel I still need The village's day I I still need to eat At least I think I do The village provides Once I well Well Here's the 오예 어떻게 만들지? 버겔 남은 구름찌꺼기를 모아 틴캔과 불량식품 몇 개를 자판기에서 훔치지 이때는 코를 막고 있으라고 근처에 캠프파이어가 없다면 주위에 일렉트리 핫플레이트에서 할 수 있어 구름 찌꺼기를 쓰는 레시피는 그 위에도 있지 아, 알겠어 불량식품을 좋아해요 시에라, 메드, 마틴이 뭐, 그렇대요 만지 좋네, 메드 가자 어, 나머지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잠깐, 어 그 만드는 데 좀 들려다 갈까? 어디였지 만드는 데가? 벨피님 리알이요? 아냐아냐, 픽서 말고 뭐 아니 뭐, 저 중독 솔직히 신경 안 써도 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네, 핵전쟁 이후에요 솔직히 나는, 나도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알고 알고 있질 않아서 야, 뭐 좀 자세하게 알고 있질 않아서 야, 이거 왔다갔다하게 만드냐 아, 뭐야 이거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 트 내가 뭐 어쩌라고 아니, 택배 아니, 택배 아니, 택배 아니, 택배 에스컨다님이 이거 많이 해보신 것 같애 많이 알고 계시네 이것저것 도미네이션 차지 무슨 코드를 하던데 페인트총 먹었다 필요도 없는 페인트총 버려 도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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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퍼 오오오! 오오케 야야야야야야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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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여야 돼 자 머리 부수고 오케에 너 부수고 옆으로 톡톡 튀어다니는게 무슨 개구리같이 있은건가고? 그러게마디야 나도 나도 몰라 왜그러지? 야 너 거기서 임마 야 어딜 도망가 오케이 어디다 띠띠뻑거렸는데 지금? 띠 띠 띠 띠띠 띠띠 어딘가에 지금 띠띠거리는게 있는데 어 띠띠 어디야?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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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띠 띠 띠 저 독구름으로 빠져나왔어요 넌 좋겠다 고울이라 어? dette 넌 좋겠다 고울이라 자 whichever 면역일거아냐 혹시ACT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tatement 뭔가 지금 끊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아 면역은 아니에요 뭐 지금 끊어지는 소리가 근데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냐 뭔가 수류탄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재빨리 피했는데 그래서 어 이거 누구 왜 왜 쏘는거야 왜 누구 누구 안보여 오케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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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흐흐흠으 크ㅡ licenses 퍼퍼요? 아 그래요? 으흐흐 갑자기 퍼퍼? 아이고 뭐야 여기 먹으러 온건가 그냥 아무것도 없나 없는 것 같죠 여기 들어온 이유가 누구랑 계속 싸우는거야 쟤네 빵 자 잠깐만요 전쟁종 경찰 아 경찰 이야기보프 버프합시다 초원님 어서오세요 아 투창이야 근데 근접무기가 바보라서 일단 안쓰고는 있는데 근접무기가 바보라 근접무기가 내가 20이었나 이것도 그 근접무기 아닌가요? 근접무기 쓰죠 근접무기야 다음 zoom 내들이 죽여주니 많이 drop 그룹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대 고마운 자식 저장한번 더 하구요 근데 던지는 무기인데 근접무기 스킬로 들어가요 일단 여기 보니까 보면 투청룸 클라차 던지는 무기죠 근데 근접무기 표시가 되죠 사람 표시 왼쪽 옆에 근접무기 25 저게 최소한 25는 돼야 아 댐지 안보고 사지 절단 아아 아 아 정말 실명님 그래요 귀엽단 말이야 동녀야 너 실명님이 귀엽대 쓰담쓰담 쓰담쓰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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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이 얘가 지금 뭘 어쩌고저쩌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 홀로그램 그거를 작동시켜달라는데 양쪽이 홀로그램 장비를 가동을 시키래요 여기 들어가면 되나? 왠지 여기에 작동시키는 뭐 거시기가 여깄다 얼마여니 어서오세요? 홀로그램 가동 티로도 없는 선글라스 저..저기네요 아니 여기 위로 이거 타고 올라가야겠네 저거는 뭐라고 읽어야되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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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어서오세요 여자 여자 집 막 이럴 그 여기ils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볕 여기가 아닌가볕 어 애 또 거짓이 참 설레오네 저쪽으로 갔어야 되네 위쪽으로 갔어야 되네 여기로 못가냐? 아 여기로 못가나? 오 안돼 안돼 떨어지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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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 어떻게 가지?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이 아래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거 같은데? 오 타력상자다 오 타력상자다 어? 올라가는 길이 없네 나 올라가는 길이 있을줄 알고 내려왔는데? 제게를 빌어먹을 젠장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 여기 있겠지 올라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 여기도 없잖아 뭐야? 뭐야 이거? 이쪽으로 가야되나?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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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처음 보는덴데? 홀로그래머 너 너 돈 하나도 안갖고 있고 옛날 지폐로 팔거지 아무 소용도 없는거 그치? 내가 다 알아 내가 너같은건 알고있거든 한번 만나봤어 내가 시에라 마트니 HP 75 이야 한방에 75가 장난아니구나 중독 되나 이거? 깡통 야 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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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깡통 모아 깡통 찌그러진 깡통은 안되죠? 깡통 깡통 깡통이 갑자기 갑자기 귀중해 보이고 있어 흫 ㅎ 깡통이 갑자기 귀중해 보이고 있어 깡통이 갑자기 귀중해 보이고 있어 야 불량식품 야 여태까지 불량식품 막 막먹었는데 그 도움도 안되는 불량식품 왜있을까 하면서 그랬는데 여기 필요한.. 했구만 그렇구만 이게 다 필요한데가 있었어 함부로 아이템을 버리면 안되는거였어요 저처럼 야 너.. 어어! 불량식품 아 진짜 됐어 장애인용 화장실.. 화장실이구만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렇게 넓잖아 앞에 이게 왜냐면 이게 앞에 그 의자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집어서 여기 집는게 있거든요 여기 집는게 있어요? 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으면 한바퀴 돌아서 아 전쟁중 앞에 여기 쓸데가 있어?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야 아 그래? 어.. 그렇구나 뭐 팔건 없네 근데 뭐.. 할만한게 없어요.. C4? 뭐.. 너무 많아 안해 그러면 아 진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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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목 잡아갈수 있다는거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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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면 어.. 잠시만 잠깐만 고칠까? 필요없는거 일단 다 팔죠 캐러벤샷건 코믹스라이플 캐러벤샷건 여기에 어우 그래도 많이 줘야 돼 아 뭐 이렇게 야아 57 몇개에 못사네 15 됐다 훔치기? 훔치기 안되네요 안된다고? 오 아예 알았어 가 괜찮아 몰라 몰라 그냥 가 그냥 깡통이다 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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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깡통 왈 int 공포 옴 깡통 그렇지 또 crypt lib 뒤틀 초언니말이 틀림이 없다 초언니말이 틀림이 없다 디에시만 가면 거짓 라이프의 시작이야 아 내가 왜 이렇게 차량해 보이냐 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 어디야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어 먹을 게 있었네 뭐 왜 어디로 내려가야 돼 나 보면 내려온 데가 있었는데 어 어 여기구나 아 불량식품 두 개나 필요하네 저기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같애 어 잠깐만 이쪽인 거 같은데 아 반대쪽이구나 뭐야 어디야 아 여기 들어가야 돼 아 여기 들어가야 돼? 어 여기? 여기 약간 다른 데인가? 아 여기다 암생트 야브생트야 이름이 야브생트야 오예 담배 내가 절대 담배를 보고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담배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돈이거든 돈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돈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 여기 보물방이 보물방이 어디지 일단 얘하고 대화를 하고요 일단 얘하고 대화를 하고요 홀로그램 어딨어 홀로그램은 그걸로 됐어 뭐예요 뭐야 Didn't think much of our chance 음 음.. 잠깐만 어.. 저긴가? 보물방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 어.. 일단 올라가서 스노우글로브 죽는 데가 있어 스노우글로브하니까 내가 기억이 났어 스노우글로브.. 두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벽에 뚫린 데에 뚝한 데에 붙어있는데 거기가 붙어있거든요 벽에 벽 뚫린 데에 있는데 그게 뚫린 데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그 뚫린 데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벽에 또 흠.. 여긴 뭔데 참겹지? 오우 뭔가 좋은게 돈을 많이 주려나 아이템 대팔기 아이템 대팔기 코드를 하나 더 얻었네 이번엔 뭐 대팔 수 있는거지 매우 어려운데 매우 어려움 같은거는 열쇠가 보통 있는데 열쇠가 보통 있는데 매우 어려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정답은 근처에 있다고 플라웃에서는 안말해 그거는 스카이린 뿐이야 뭐있나만 보죠 뭐있나만 보장 아무것도 없는데네요 뭐 그냥 그런데네 여기도 아니고 그 상자가 많은데인데 그 방 모습과 그건 다 기억이 나는데 위치만 기억이 안나 제얘기랄꺼 딱 위치만 기억이 안나 위치만 저긴가 저기도 아니에요 천재 케이님 어서오세요 그냥 그냥 보면서 한번 다녀보죠 저기 아니구요 여기 지금 여기 돌아다녀서 없으면 이 부분이 아니야 다른 부분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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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던 것 같은데 여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 여기 랑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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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야 아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혼자 혼자 들뜬 것 같은데 저기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가보죠 후아 어디였지? 거기가? 점점 입구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왜 이쪽이었나? 여기 아래였지? 그러면 여기를 통과해서 어디가? 어디 보니? 흐어어어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 가는 개별 저쪽인데 여기도 아니구요 에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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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다 가자 그냥 어휴 잠시만요